자 일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일감 관리 수업에서 일감을 어떻게 생성하고 또 어떻게 변경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일감들이 누적되게 되면 그 일감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신이 필요한 일감을 찾아내고 그런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일감 탭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일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이제 일감들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유형 상태 우선순위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렬을 하고자 하면 유형을 클릭하시면 자 유형의 순서대로 유형의 종류대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이렇게 모여있고 세 기능이 모여있죠. 만약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높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되고요. 담당자별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담당자를 클릭하시면 격한, 그라탕, 리체, 이고잉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날짜별로 하고 싶으면 이 변경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밑에 보시면 페이지를 이 페이지당 몇 개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검색 조건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색 조건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업무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는 신규, 의견, 해결, 진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일값 만들기를 보면 자 여기서 업무의 상태를 신규, 진행, 해결, 의견, 완료, 거절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업무의 상태로 제가 진행 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진행 중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완료됨을 선택하게 되면 완료됨에 해당되는 이 일감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검색 결과로 반영하려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적용 버튼을 누르면 여기 그 상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거절과 완료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완료됨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 중으로 바꾸고 적용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이 완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지고 신규, 의견, 진행 이런 것들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레드마인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를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진행 중 또 하나는 완료 중 그래서 자 일감 만들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일감을 만드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신규, 진행, 해결, 의견은 현재 사실은 진행 중으로 분류되는 것들이고요. 완료와 거절은 해결됨으로 완료됨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다만 원래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싶으면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리스트 중에 일감의 상태라는 것을 찾아서 클릭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신규, 진행,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이라고 하는 일감의 상태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완료 상태가 완료와 거절은 완료 상태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완료와 거절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완료가 되었다 이고요. 신규, 진행, 해결, 의견은 내부적으로는 완료가 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추가시키고 싶으면 여기 새 일감 상태를 클릭해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 상태는 진행 중과 완료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진행 중인 것들을 찾고 싶은데 그 중에 검색 조건을 조금 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여기 높음도 있는데 높음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보통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만 찾고 싶다. 그럼 검색 조건 추가를 선택을 해서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 줄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다라고 적혀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통이다 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보통인 것들의 리스트만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아까 있었던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해결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보통만 우선순위로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검색 조건을 추가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담당자를 선택하고 담당자이다 누구 예를 들면 이고잉을 선택하면 이고잉이 담당자인 이 내용만을 검색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만 나타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수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싶으면 옆에 보면 조그만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멀티 셀렉트 박스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체를 클릭하면 이고잉과 리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격한 그라탕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격한 그라탕을 클릭하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면서 세 개의 세 명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격한 그라탕, 이고잉, 리체에 해당되는 업무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보통이고 그리고 상태가 진행 중인 이 업무들만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드마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인데요. 아주 강력한 검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드마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마다 이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된 결과를 이 검색 조건을 여러분이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검색 조건을 세팅한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새 검색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개발 개발팀 업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공개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검색 조건을 이 레드마인 시스템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 검색 조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팀 업무라고 하는 이 검색 조건을 이 OpenTutorialsWords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접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묶어 보여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검색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색 결과를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루핑하는 기능인데요. 그거는 직접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당자를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검색 조건은 아까 우리가 이 전 화면에서 이 설정했던 검색 조건들의 리스트죠. 낫이 있죠. 그리고 정렬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정렬 조건은 오름 차순인지 내린 차순인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이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제가 생성한 개발팀 업무라고 하는 검색 조건이 내 검색 양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지정했던 이 검색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일감들을 검색하고 이 조직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편집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결과를 묶어 보여줄 기준을 담당자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격한 그라탕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리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 리스트가 나오고 이고잉이 가지고 있는 업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어떤 검색 결과를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루핑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등록했던 이 검색 결과인데요. 검색 조건이죠. 정확하게는 나의 업무를 클릭하면 이 나의 업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검색 조건에 의해서 출력된, 필터링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개발팀 업무를 클릭하면 개발팀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그루핑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검색 조건을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라고 적혀있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검색 조건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검색 조건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우기라고 적혀있는 걸 클릭하시면 그 검색 조건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업무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거기서 여기 보시면 상태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긴 이 메뉴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이 업무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태에서 이 업무를 신규로 변경하면 현재 이 업무의 상태가 의견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변경이 됐고요. 만약에 이 업무를 우선순위를 보통으로 하고 싶다,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보통으로 변경됐죠. 그래서 각각의 업무로 직접 들어가서 그 업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바깥쪽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레드마인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업무를 한꺼번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정한 상태로 그 상태가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